정신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나는 단 한 번도 돈이나 고급 의상, 그 밖의 부기를 상징하는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.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영적 차원에서 충만한 것이다. 코레타 스콧킹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으로 이 시련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.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것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